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한빈 이한빈 그러나 태클 좋았습니다 그러나 공격권 아직까지 평택에게 있구요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세컷볼 김정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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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가 굉장히 세컷볼 놓치지 않고 노스톱 하프발리를 때리면서 굉장히 멋있는 득점에 또 성공합니다 네 자 김정우 선수 끼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팬분들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또 멋있는 세레모니로 팬분들을 지금 즐겁게 해주고 있고 사실 김정우 선수가 올 시즌에 이런 세컷볼을 노리는 득점들을 많이 성공했었거든요 이 세컷볼 정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이건 다시 안 볼 수가 없죠 자 일단 수비가 걷어냈는데 말 그대로 세컷볼 노스톱 빨리 슈팅 아 정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속도 파워 방향까지 굉장히 완벽했어요 네 자 주먹을 불끈 지고 있습니다 자 팬들의 함성까지 유도하고 있는 모습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